저는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이기현 씨가 당을 살짝. 너무 단 것 같던데. 설탕물 같은데. 의심이 많아요. 계속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를 뭐 어떻게. 김 교수가. 아니, 형님. 이게 정처가 저예요? 말도 안 돼,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 당을 첨가한 것 같아요. 거짓말은. 이게 이 부분을 조금 가미시킨 거야. 쫄이요? 그렇지, 꿀로. 그래서. 너무 단데. 너무 단 부분이 있어. 왜냐하면 걱정이 돼서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형님이 재산을 다 걸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제품이 좋아야 되니까. 너무 더러워.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이 부분만 조금 수정해줘요. 네? 이거, 이거. 뭐야? 네? 네, 네. 촌스럽대회도 이런 것들도 조금 해 주고 무병장수 마셔보니까. 그런데 형님 너무 과하게 하면 형님 저희가 사기치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아니, 있는 그대로인데 좀. 하여튼 자관, 조금 단 건 사실이야. 이거는 이제 재배한 거 아닙니다. 너무 달다고 그러지 말라니까. 네? 조금만 좀 달아도. 조금만 달다고 그래.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이 완전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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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감독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 감독님이 진짜 유명한 CF 감독님이시거든요. 네, 자연스럽잖아요. 인터뷰를 저희가 지금 진행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동충하초 드셔보셨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면 답변해 주시면 되거든요. 많이 달던데. 그런데 드셔보셨어요? 저는... 동충하초가 원래 약간 좀 씁쓸한 맛이 있는데. 다 검증된 건데 왜 딱 그런 얘기를 하냐? 요거 들고 해. 이걸요? 네. 아니, 그냥 모팔모를 오늘. 네. 아, 형님 교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믹스해서 컨셉이 이렇게 나중에 모팔모를 입고 나오시고. 네. 이 철기방을 책임지고 있는 모팔모라 하오. 뭐 동충하초 뭐 또 힘이 많다. 뭐 그런 컨셉을 저희 진행할 거거든요. 자, 한번 가볼게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아니, 근데 형님은 달아요. 달아요. 너무 달아. 지금 이 형님은 단가? 조금 단 거는 좀... 이상하게 또 대가집을 좀 드려고요. 네? 대가집을 좀 드려고요. 아, 그러니까 배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배집 맛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직도 단데? 아, 의심이 많아요. 계속 잘 되잖아요. 그러면.